도전 이걸 꼽으면 알죠 이 게임 꼽으면 뭐예요? 이게 하나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게 하나씩 다 꼽는 거야? 네 이게 꼽으면 뭐꼽을래? 언제가 하나는 다 될 거예요 뿅 뿅 뿅 너 이거 내가 성공했으니까 뭐해주는 거야 이제?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튀어나오면 성공이라며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그 꽝순인 거예요 내가 이번에 튀어나왔잖아 이거 해서 그럼 제가 제가 진짜 꽁순이시네요 원래 이거 한 사람이 진 거예요 뭐라고? 진짜예요 뭘 써 있어요 이거 찔려서 안 나와야 한다 이거야 이제?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? 그럼 응 뭐? 왜 하나는 다 나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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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지 그때 예 режим ,